리멤버를 따라와 주시고요 자 리멤버 리더가 우리 멤버들 소개 소개 한 소개 할 때마다 큰 박수고 드리고 그리고 요즘 뭐 매체 많죠 페이스북 아프리카TV 종류 많습니다 잘 들으시고 가입도 하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리멤버를 소개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리멤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멤버 니더 소리입니다 alt 안녕하세요 저는 리멤버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다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멤버에서 파워풀한텐으로 걸크러쉬를 맡고 있는 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anos 저는 리멤버에 끼리담바를 했던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멤버에서 개미아리를 담당하고 있는 호미라반입니다 Shark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멤버에서 강성리를 맡고 있는 혜니입니다 저희팀 페이스북에 댄스팀 띄고 리멤버라고 치면 저희팀 나오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